신기한 거울 백두산 밑에 단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단은 백두산 밑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전나무와 뽀얀 자작나무습이 온 나라를 덮고 있었지요. 철 따라 이름도 알 수 없는 향기로운 꽃들이 시샘하며 피어났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리는 강은 단의 한 가운데를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그 강을 아비라 부릅니다. 어디에나 오리떼가 많아서 그렇게 이름 지었지요. 푸른 물이 넘실거리며 흐르는 강가에는 여기저기 누런 소들이 풀을 뜯고 어부들은 팔뚝만한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사람들은 늘 단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도 슬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 나라 사람들은 아비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더욱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단의 왕은 이것이 몹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싸움이 있고 난 후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왕이 매일 아침 보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큰 싸움이 있고 난 후부터는 거울을 보면 반쪽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보아도 신하들이 보아도 언제나 반쪽만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거울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모두들 큰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서로 자기 뇌가 옳다면서 여전히 싸우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쇠별이는 오늘도 강가에 있는 목장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 향긋한 풀냄새 풀벌레 소리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쇠별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쇠별이는 팔베개를 하고 풀밭에 누웠습니다. 엄마 품처럼 포근했지요. 파란 하늘에는 하얀 반달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쇠별이는 백도산 호랑이를 생각했습니다. 백두호는 매일 밤 백두산을 한 바퀴씩 돈대 도리의 얘기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천지 물만 먹고산데 동추리가 아는 채를 냈습니다. 백두호는 착해서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아 들레도 끼어들었지요. 백두호는 이마에 주먹만한 붉은 점이 있다더라. 허풍쟁이 승파리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하는 얘기였습니다. 쇠별이는 백두산 꼭대기에 있다는 천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천지의 맑은 물 속에 호랑이와 함께 서 있는 그림자를 상상해 보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새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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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일어나 오늘 산딸기 따라가기로 했잖아. 조롱이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조롱이 아버지는 어보입니다. 매일 앞에서 싱싱한 고기를 잡아 올리지요. 조롱이는 아버지 배를 타고 강 건너 새별이한테 놀러옵니다. 어른들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조롱이와 새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소급 동무입니다. 친구들은 새별이를 놀립니다. 새별아 넌 왜 강 건너야 하고 노니? 강 건너 사람들은 모두 나빠. 친구들은 새별이와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새별이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초롱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별이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새별이는 초롱이가 좋았습니다. 봄이면 예쁜 꽃을 꺾어주고 여름엔 함께 물장구를 쳤습니다. 단풍 든 산 속에서 맛있는 머루랑 다리를 따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백두산 너머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새별이는 초롱이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많던 오리들도 남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강물이 꽁꽁 얼면 초롱이 아버지는 고기잡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봄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백두산을 넘어오는 겨울바람이 매서워집니다. 전나무들도 찬바람 속에서 윙윙 울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이불을 덮은 듯 합니다. 얼음장 위에 쌓여있는 눈 위엔 이젠 발자국 하나 없습니다. 단해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워하는 마음도 얼음처럼 차가워만 갑니다. 해마다 그렇듯이 올해도 똑같은 겨울입니다. 깊어가는 겨울만큼이나 단 나라 왕의 걱정도 깊어갔습니다. 하루는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반쪽 거울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하 백성들마저 그 이상한 거울 소문을 알고 있어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차라리 거울을 없애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신하가 말했습니다. 내 그대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오. 그 거울은 선왕 대대로 이어져 온 귀한 것인데 어째 내버릴 수 있겠소? 누가 좋은 생각 없소? 왕의 걱정어린 대답이었습니다. 전하 가장 나이 어린 신하 신하가 머뭇거리며 머리를 들었습니다. 어서 얘기해 보시오. 왕은 재촉했지요. 아랫기 황공하오나 지금 바깥 백성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해보시오. 다른 신하들은 걱정어린 눈빛으로 젊은 신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도 모두 알고 있는 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해보시오. 왕은 몹시 궁금했어요. 마침내 젊은 신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바깥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거울이 반쪽만 비추는 이유는 우리가 큰 싸움을 해서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백성이 한마음이 된다면 거울은 다시 제대로 비출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마음이 될 수 있단 말이오. 왕은 더욱 궁금했습니다. 젊은 신하는 여러 신하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다시 얘기를 재촉했습니다. 만약 그 거울에 온전한 모습이 비치는 자를 왕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백성들은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니 누가 그런 말을 처음 했다고 하오. 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것도 소신이 알아보았으나 도무지 알 수 없었고 백성들 중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거울에 온전한 모습이 비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았소.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이 나라 백성들 모두 그 거울 앞에 세워보아야 한다는 뜻이옵니다. 왕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해서라도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될 수 있다면 곧바로 시행하시오.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단의 봄은 남쪽으로 갔던 오리가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강물 위에서는 오리들이 뱃놀이를 하지요. 강가에는 소들도 봄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초롱이 아버지의 고기잡이도 얼마 안 있으면 시작될 것입니다. 양진역의 꽃다지가 파르파르 도단할 무렵 단마을 마다에는 다음과 같은 방이 붙었습니다. 마을마다 웅성거리며 방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는 3월 3일 단의 모든 백성들은 궁궐압 광장으로 와서 반쪽 거울에 몸을 비추어 보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대괄 구경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3월 3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궁궐압 광장은 분주하기만 했지요. 커다란 거울이 한가운데 놓여지고 차례차례 비춰볼 수 있도록 길게 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상사꾼들은 전날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깨엿, 호박엿, 박하엿 등 맛있는 여판을 버려놓고 아이들을 부르는 엿장수, 참빛, 널레빛, 은비녀, 옥비녀, 색동, 노리개, 온갖 신기한 장난감을 파는 박물장수,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바쁘게 움직이는 국밥장수와 술장수, 궁궐앞은 잔치마당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색동옥과 댕기머리를 한 아이들까지 온나라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거울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하늘 한 가운데 떠오르도록 아무도 제대로 비춰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빨리 줄을 서시오. 궁궐에서 나온 포졸이 소리를 쳤습니다. 벌써 거울에 자기를 비춰본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지요. 국밥장수, 술장수가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은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지. 내 몸에 반쪽이 안 보이는 거야. 아직도 제대로 보인 사람이 없다지 않은가? 만약에 왕이 나온다면 우리 쪽에서 나와야 할 텐데. 사람 한 번 많다. 강 윗마을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았지요. 점심이 한참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벼랑간 둥둥 북소리가 들려왔어요. 신한 사람이 헐레벌떡 왕이 있는 곳으로 뛰어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울에 제대로 비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군가? 왕이 놀라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에 강아랫마을 새별이라는 열두 살란 소년이옵니다. 소년의 아비는 앞 강가에서 소를 키우는 농부라고 하옵니다. 강아랫마을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옳았지. 강 윗마을 사람들은 시무룩 해졌지요. 만세를 부르며 의세되는 아랫마을 사람들은 흥청망청 떠들고 다녔습니다. 겨울 동안 백두산 넘어 외갓집에 가있던 초롱이는 오늘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마터면 신나는 구경을 못할 뻔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해가 뉘엿뉘어질 무렵 궁궐압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거울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야. 초롱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예쁜 초롱이가 거울 속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쪽이 아닌 그대로의 초롱이였어요. 겨울동안 부쩍 키도 크고 얼굴도 더욱 예뻐졌습니다. 한 번 더 둥둥 북이 울렸어요. 사람들은 또 한 번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엔 윗마을 사람들이 떠들고 야단이었어요. 사람들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 쪽이 왕이 될 거야. 아랫마을 새별이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초롱이가 얼마나 이쁘다고 여왕이야 여왕 윗마을 사람들이었지요. 궁궐 안에서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왕을 할 수는 없는 이라니요. 생각을 얘기해 주시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전하 마땅히 새별이를 왕으로 뽑아야 할 것이옵니다. 허나 초롱이도 똑같지 않소. 이때 젊은 신하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밖에서는 자기네 마을에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자기네가 옳다고 아우성들이지요. 빨리 전하 께서 결정을 내려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 있소. 전하 소신이 알아본 결과 새별이와 초롱이는 아주 친한 동모라고 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혼인시켜 왕과 왕비로 주대함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오. 그런데 왜 진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지금 두 아이를 당장 이리로 데려오시오. 그래 너희들은 서로 친한 동무였다고. 왕이 물었습니다. 예. 쇠돌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초롱이도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특한 일이로구나. 올해 몇 살인고. 열두 살입니다. 열 살입니다. 왕은 환하게 웃으며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이상한 반쪽 거울은 우리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소. 그동안 우리들 모두의 마음도 반쪽이었소. 그리고 모두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길 때 두 아이는 서로 사랑하고 동무가 되었소. 모두들 새별이와 초롱이를 본받아 사이좋게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오. 오늘 새별이를 단의 왕으로 초롱이를 아름다운 단의 왕비로 온 백성과 함께 결정하겠소. 이 경사를 온나라에 선포하시오. 이 일은 그대로 온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래 우리가 어리석었지. 모두들 얼쌍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왕과 왕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아름다운 봄이었구나.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꼬지리 어느 마을에 자식이 매우 귀한 집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낳으려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석 달 열흘을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내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불면 날새라 쥐면 꺼질새라 금지옥엽 키웠지요. 아이가 네댓살 되던 어느 날 산에 사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목탁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얼른 쌀 한 바가지를 퍼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물끄러미 보며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아이는 집을 떠나 마구 커야 합니다. 이름도 아무렇게나 짓고 씻기지도 말아야 하고요. 안 그러면 열두 살이 되기도 전에 죽고 말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놀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데려가 키워보겠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절에서 살게 되었어요. 스님은 아이 이름을 아예 꼬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처럼 항상 꼬질꼬질하라는 뜻이었지요. 꼬질이 눈에는 늘 눈곱이 끼어 있고 얼굴은 띳국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아이였어요. 눈빛은 늘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꼬질이는 이따금씩 산을 내려가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곤 했습니다. 하루는 꼬질이가 꼬질이가 집에 갔다가 절로 돌아오는데 산 저편에서 난데없이 사람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후다닥 달려가 보니 한 처녀가 가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보아하니 사나운 짐승한테 당한 것 같은데 처녀는 숨을 헐떡이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었답니다. 꼬질이는 처녀가 너무 가엾어 땅을 파고 정성껏 묻어주었지요. 세월이 흘러 꼬질이는 열두 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 무렵 스님은 밤중만 되면 어디론가 나가서는 새벽력이 되어야 돌아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스님의 긴 옷이 이슬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어물렴을 그냥 넘겼어요. 하루는 꼬질이가 스님의 뒤를 밟았습니다. 스님이 눈치를 채고는 꼬질이를 불러 말했어요. 여긴 내가 올 때가 못된다. 어서 돌아가거라. 하지만 꼬질이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고 떼를 썼습니다. 스님도 어쩔 수 없었는지 꼬질이를 데리고 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에 이르자 스님이 난데없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온갖 산짐승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어요. 스님이 나즈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너머 기와집에 꼬리 아홉 달린 여우가 사는데 그 요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마구 해친다고 하는구나. 매일 산짐승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는데도 도무지 잡히질 않으니 스님 제가 그 여우를 잡겠습니다. 꼬질이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옷 속에서 약병 같은 걸 꺼내주었습니다. 그것을 마시자 온몸에 기운이 펄펄 솟았습니다. 꼬질이는 스님께 꼬박 절을 하고 재빠르게 산을 넘어갔어요. 과연 스님 말대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솟을 대문이 세 개나 되는 커다란 집인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지요. 꼬질이는 크게 한 번 숨을 내쉬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끝나는 곳에 불 켜진 방이 보였어요. 그곳에 웬 여자가 다소곳이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일렁이는 그림자가 영락없이 꼬리 아홉 달린 여우였어요. 내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꼬질이가 용감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휘리릭 순식간에 여우로 변해 입꼬리를 씩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구미호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얼굴이 꼬질이를 노려보았어요. 꼬질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몽둥이를 휘둘렀지요. 그러자 구미호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날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스님도 날 잡지 못하는데 내 어찌 함부로 날 뛰느냐 아직 어리니까 내 너를 당장 죽이지는 않음아 그러나 날이 밝으면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 그 전에 돌아가거라. 구미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꼬질이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상하게 힘을 쓸 수가 없었지요. 별수없이 꼬질이는 새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꼬질이는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참을 뒤척이다 얼핏 잠이 들었지요. 자면서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예전의 산속에서 묻어준 처녀의 무덤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무덤에서 솟구쳐 나오더니 칼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이 칼을 가져가서 푸딘의 원수를 갚아주렴. 이 칼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거다. 단 칼은 반드시 내게 돌려주어야 한다. 명심하거라. 처녀는 무덤 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꼬즈리가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혹시나 하고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글쎄 꿈속에서 본 칼이 떡하니 머리맡에 놓여있는 겁니다. 꼬즈리는 그 길로 구미오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산속 으슥한 곳에 이르렀을 때 구미오가 꼬즈리 앞을 막아섰어요. 너는 왜 사람을 해치느냐? 꼬즈리가 의젓하게 물었지요. 그러는 인간은 왜 우리 여우를 해치느냐? 꼬즈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우가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사람이 여우를 해치는 일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건 나빠. 꼬즈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난 너를 죽여 불쌍하게 죽은 여우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구미오가 꼬즈리에게 덤벼들며 말했습니다. 꼬즈리도 얼결에 처녀에게서 받은 칼을 빼들었지요. 신기하게도 몸이 칼을 따라 잘도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싸웠을까요? 동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미오는 서서히 지쳐갔어요. 하지만 꼬즈리는 갈수록 기운이 펄펄 넘쳤습니다. 결국 구미오는 처녀가 준 칼에 쓰러지고 원망스러운 듯 꼬즈리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꼬즈리는 구미오를 양지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러고는 절로 들어가 사람 손에 죽은 짐승들을 위해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살았답니다. 처녀가 준 그 신비한 칼은 당연히 처녀의 무덤에 도로 묻어주었답니다. 여우의 수건 옛날 한 할아버지가 나무찜을 지고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등 뒤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힐끔 돌아보니 웬 여자아이가 졸졸 따라오지 뭐예요? 뭐가 이상하다 싶어 다시 보니 치마 밑에 여우 꼬리가 보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백년 묵은 여우가 틀림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걸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었지요. 할아버지는 지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때다 싶어 살금 살금 다가왔어요. 여우가 막 할아버지에게 손을 뻗치려는 순간 나를 따라오는 놈이 누구냐 번쩍 눈을 뜬 할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면서 지게 작대기를 힘껏 휘둘렀지요. 정통으로 작대기를 맞은 여우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쾅쾅 비명을 지르며 불이 났게 달아났지요. 그런데 여우가 떠난 자리에 왼 수건이 하나 놓여있는 겁니다. 옳거니 이것이 말로만 듣던 그 여우 수건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여우 수건을 집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멈 이게 뭔지 알아? 여우 수건이라고 여우 수건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에서 여우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디 봅시다 여우가 쓰는 수건도 별것 아니구려 할머니는 여우 여우 수건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목에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만 개미처럼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할머니 목에서 여우 수건을 풀었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구나 옳지 그러면 되겠다. 할아버지는 여우 수건을 들고 벌떡 일어섰어요. 어딜 가시게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잘만 하면 이 여우 수건으로 서쪽 나라 임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빼앗긴 동쪽 나라 땅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소. 할아버지는 곧장 궁궐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수건을 잃어버린 여우가 또 여자아이 모습을 하고 따라왔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겁을 먹지 않았지요. 모르는 척 길을 가면서 여우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내 수건을 돌려줄 때까지 할아버 노를 따라갈 테다. 여우도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졸졸졸 쫓아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할아버지는 피곤한 척 하품을 하면서 나무 밑에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깜빡 잠이 든 것처럼 드르렁 코를 고랬지요. 수건도 뺏고 할아버 간도 빼먹자. 여우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긴 손톱으로 가슴을 찌르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여우의 목에 수건을 감았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여우가 금방 개미처럼 작아져 버렸어요. 어떠냐 요 녀석아 감히 나를 죽이려 들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여우가 울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이 가여워 수건을 풀어주었어요. 여우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사라졌지요. 할아버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다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동쪽나라와 서쪽나라는 해마다 지혜 겨루기를 했는데 내기에서 지면 서로 약속한 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동쪽나라 임금이 지는 거예요. 서쪽나라에 아주 지혜롭고 용한 점쟁이가 있었거든요. 올해도 지면 우리 땅이 모두 서쪽나라의 것이 될 텐데. 동쪽나라 임금은 걱정으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가 임금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빼앗긴 땅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그럼 노인장만 믿겠소. 임금은 지포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길로 서쪽나라 점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이리 이리 오너라 난 동쪽나라 임금님이 보는 사람이다. 서쪽나라 점쟁이가 귀찮다는 듯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나왔습니다. 동쪽나라에서 무슨 일로 찾아왔나 나와본 것이지요. 무슨 일요? 난 볼 일이 없으니 돌아가시오. 말은 그렇게 하며 도로 대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얼른 여우수건을 꺼내 점쟁이 목에 둘렀습니다. 순식간에 점쟁이는 개미만큼 작아졌지요. 할아버지는 점쟁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점잖게 물었어요. 지금 너를 대본에 죽일 수도 있다. 묻는 말에 바른대로 되면 살려주마. 너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개냐. 점쟁이는 머뭇거리며 자신의 겨드랑이를 가리켰어요. 가만히 보니 그곳에 작은 혹이 하나 붙어 있었지요. 요것이 바로 지혜의 셈이었구먼. 할아버지는 점쟁이의 겨드랑이에 있는 혹을 콕 집어 떼어냈습니다. 이제 너를 본래 모습으로 돌려줄 테니 오늘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수건을 풀어주자 점쟁이는 몇 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드디어 지혜를 겨루는 날이 되었어요. 서쪽 나라 임금 옆에는 점쟁이가 앉고 동쪽 나라 임금 옆에는 할아버지가 앉았습니다. 내 몸에 무엇이 숨겨져 있소? 서쪽 나라 임금이 먼저 물었습니다. 임금님 나무 칼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가 동쪽 나라 임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대한 주머니에는 나무 칼이 들어있소. 임금이 대답하자 서쪽 나라 임금은 얼굴이 벌개졌어요. 내기를 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여우 수건을 쓰고 서쪽 나라 임금의 옷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알턱이 없었지요. 자 이번에는 당신이 알아맞힐 차례요. 서쪽 나라 임금은 점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우두커니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셈이 없어졌으니 당연했지요. 이놈아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느냐 어서 말을 해라. 결국 서쪽 나라 임금은 겨루기에서 지고 말았어요. 동쪽 나라 임금은 할아버지에게 사또 벼슬을 주었습니다. 이게 다 여우수건 덕분이었지요. 나중에 할아버지는 여우수건을 고개 위 나무에 걸어놓았대요. 자기 물건이 아닌 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탈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똥 잡은 포졸 시골에 사는 한 남자가 서울 구경을 갔습니다. 서울에는 사람 많고 집도 많고 구경거리가 아주 많았지요. 남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여기저기 요리조리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자 가지고 있던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당장 밥 한 그레 사 먹을 돈도 없었지요. 아이고 배고파 이러다간 굶어죽고 말겠구나. 재면이고 뭐고 안되겠다. 남자는 빈 바가지를 하나 얻어가지고는 이 집 저 집 기옥거리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찬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지요. 밤이 되면 남의 집 억간이나 주녀 밑에서 쭈그려 잤습니다. 하루는 하루는 구걸을 하려고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밥 좀 달라고 외쳤더니 안에서 주인이 뛰어나와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이 일은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한심한 녀석이 어디와서 밥 타령이야? 그러고는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나와 남자에게 뿌리는 겁니다. 여보쇼 밥 주기 싫은 말지 물은 왜 뿌리는 게요? 남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진 채 돌아섰어요. 그날 새벽 남의 집 추녀 밑에서 쭈그려 자던 남자는 아랫배가 묵직하고 살살 아파서 눈에 떴습니다. 꼭 괜찮아지겠지 싶어 참아보려고 했지요. 하지만 갈수록 배가 아픈 게 금방 이라도 똥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다급하게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똥 눌만한 데가 없는 겁니다. 남자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쩌지 금방이라도 변이 나올 것만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휴 이제야 좀 살겠네. 남자가 볼일을 다 보고 막 바지를 올리려는데 골목 저편에서 방망이를 든 포졸이 나타났습니다. 포졸은 남자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봐 거기서 뭘 하는 게야? 남자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길거리에다 똥을 넣었으니 무사할 것 같지 않았지요. 예 저 그러니까 남자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자 포졸이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남자는 언급결에 쓰고 있던 가슬버섯 똥 무더기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포졸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낮에 물을 뿌린 그 못된 놈이었습니다. 이놈 어디 한 펑 골탕 좀 먹어봐라. 다행히 포졸은 남자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포졸을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나리 마침 잘 만났습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 시골에서 올라올 때 노자로 쓰려고 암탉 두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만 한 마리가 달아나버렸지 뭡니까요. 그놈을 잡으러 가야 하는데 남은 이놈마저 도망칠까봐 여기 갓 속에 가둬두고 꼼짝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 제가 도망친 암탉을 잡아올 동안 이 갓을 좀 잡고 계십시오. 그럼 한 마리는 나리에게 드리겠습니다. 암탉 한 마리를 거져 준다는 말에 포졸은 입이 해버러져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암탉을 놓치면 안 되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어서 다녀오게 이놈이 힘이 세니 꼭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남자는 포졸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습니다. 포졸은 갓을 손바닥으로 꾹 누른 채 남자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가 올 턱이 있나요? 한 시간이 지나도록 남자가 오지 않자 포졸은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골목 저쪽을 목을 빼고 바라보았지요. 오늘따라 그림자 하나 얼씽거리지 않았습니다. 포졸은 점점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놈은 왜 안 오는 거야?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포졸은 다리도 저리고 팔도 아파서 죽을 지경 이었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이 달근 내가 가져가 해야겠다. 포졸은 사방을 둘러보며 조심조심 갓을 살짝 들추고는 암탉이 달아날세라 얼른 한 손을 갓 속에 쑥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무언가 손에 물컹 잡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포졸이 갓을 획 젖히자 손에 똥이 한 무덕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그때 남자는 나무 뒤에 숨어서 똥을 움켜진 포조를 보고 깔깔 웃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말했지요. 고거 참 쌤통 이다.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써야지. 하고 말입니다. 욕심쟁이 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보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농부가 늙은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농부는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께 하루 세 끼 밥도 제대로 차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을까? 농부는 늘 그게 걱정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병이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약한 척 살 돈도 없는 처지에 큰일이 난 거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역시나 내다 팔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속의 깨끗한 물이라도 매일 떠다 드려볼까 생각한 농부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는 약수를 떠다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렇게 석달이 지난 어느 날 농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타나 말했지요. 뒷산에 가면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을 테니 그걸 가져다가 어머니 병을 고치도록 해라. 농부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자 날이 희뿌옥해 밝아오는데 정말 거기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가 한 마리 서 있는 거예요. 신령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농부는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농부는 농부는 금송아지를 끌고 내려와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약을 사다 드렸더니 어머니 병이 싹 나았지요. 남은 돈으로는 집도 사고 논도 사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건넌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박서방이 그 소문에 들었어요. 나도 금송아지를 얻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박서방은 금송아지를 갖고 싶어서 몇 날 며칠 머리를 쥐어 짰습니다. 그래 우선 어머니가 아파야 해. 박서방은 그날부터 어머니를 구박했어요. 밥도 챙기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답에 술 마시고 행패까지 부렸지요. 그러니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박서방은 옳다 구나 싶어 허겁지겁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수를 떠다 어머니 머리맡에 던져놓고는 열심히 빌었지요. 신령님 효도를 냈으니 제게도 금송아지를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도 농부와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박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부리나케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지요. 산 꼭대기에는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박서방은 너무 좋아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신령님께 고맙다는 절도 드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잃고 득달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볼새라 대문을 단단히 걸어 닫고는 금송아지를 마당에 메어놓았지요. 날이 밝으면 장에 가서 이놈을 팔아 기와집을 한 채 사고 머슴들도 잔뜩 두고 고기 반찬에 비단옷에 생각만 해도 어째나 좋은지 박서방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이제 내 신세도 활짝 폈구나. 그때 금송아지가 길게 울었습니다. 귀한 금송아지가 울다니 좋은 일이 생길 모양이야. 박서방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래 자꾸자꾸 울어라. 울 때마다 금똥 한 무더기씩만 싸거라. 그런데 갑자기 금송아지가 미친 듯이 날뛰는 겁니다. 시끄럽게 울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러더니 똥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건 금똥이 아니라 쇳똥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금송아지는 계속해서 똥을 쏟아냈어요. 이놈아 똥은 그만 싸고 금을 좀 누워보란 말이다. 박서방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금송아지를 때리며 길길이 뛰었습니다. 박서방은 박서방은 똥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채 닫기도 전에 똥이 안방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집안은 금송아지의 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똥은 마루를 삼키고 안방을 삼키더니 집 전체를 삼키고 말았지요. 결국 욕심쟁이 박서방도 똥에 파묻혀 죽고 말았답니다. 백두산의 호랑이 옛날 백두산 밑에 아주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예 라고 불렀어요. 그 나라에는 마음씨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또 신하들도 심술 꾸졌어요. 백성들이 힘들여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고 아낙네들이 아이들 옷을 만들려고 비단을 짜 놓으면 모두 빼앗아 가버립니다. 백성들은 억울해서 눈물만 흘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 신하뿐 신하들이 백성들의 곡식과 비단을 빼앗아 갈 때면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서 신하들을 쫓아버리곤 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지요. 마음씨 나쁜 왕은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들이 곡식과 비단을 감추고 호랑이 핑계를 대는구나. 왕이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 가기만 하면 황소만한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 도망쳐 왔지요. 이때 또 다른 신하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호랑이님 잘못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님 신하는 두 손을 마구 비벼댔습니다. 이 호랑이가 하룻밤에 천리를 갈 수 있다는 바로 그 백두산 호랑이였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도와주고는 훌쩍 가버렸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서 길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백두산 호랑이는 나무꾼을 얻고 집에까지 데려다준 적도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잠 안자고 우는 아이가 있으면 어른들은 백두산 호랑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울음을 그치고 스르르 잠이 들던 그 호랑이였어요. 그래서 예나 백성들은 모두 호랑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백두산 호랑이를 자세히 본 사람은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음씨 나쁜 왕은 온 나라에 소문을 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에 반을 주겠노라 하고 말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온 나라에 욕심 많은 사냥꾼들이 다 모였습니다. 먼 나라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냥꾼들도 있었지요. 마음씨 착한 백성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도 백두산 호랑이가 멀리 멀리 도망가길 빌었습니다. 오늘도 백두산 호랑이는 불쌍한 산골 할머니가 병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에게 업어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누웠지요. 백두산 호랑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호랑이는 울고 있었어요. 백두산 호랑이는 하도 이상해서 벌떡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냥꾼들이 벌써 횃불과 활과 창을 들고 호랑이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음씨 나쁜 왕이 있는 곳으로 잡혀왔습니다. 밧줄에 꽁꽁 묶여가는 백두산 호랑이를 보고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호랑이도 커다란 눈에 잔뜩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씨 나쁜 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굵은 통나무로 만든 우리에 갇히게 되었어요. 심술 그준 신하들은 호랑이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마음씨 나쁜 왕은 잔치를 벌이고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지요. 땅도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씨 나쁜 왕과 신하들 그리고 욕심 많은 사냥꾼들은 무서워서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마음씨 나쁜 왕은 상 밑에 상 밑에 들어가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드디어 백두산 호랑이가 갇힌 우리가 부서졌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백두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음씨 착한 백성들과 아이들은 너무 기뻤지요. 그래서 호랑이도 행복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곳으로 백두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마음씨 나쁜 왕은 먼 나라로 도망가고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뽑았습니다. 새로운 왕은 백성들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도 백성들도 오래오래 행복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하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아주 멀리 간다는 말인데요. 옛날 이야기만큼 멀리 오랫동안 오랫동안 전해져온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수백년 수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전해온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돌고 돌으며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이 녹아있는 돌고 도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